잠시만요, 가르치노 그네 가치엘리 구름 그늘 그다지 대단한 정도로는 또는 그렇게까지는 그다지 춥지 않다 그대로 그대로 딱 까키엘티 변함없이 본래 있던 그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 그대로 그대로 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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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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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바에떠모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등이 될 때 쓰는 말 학교 가는 길에 차가 많이 막혔다 그래서 지각했다 차가 막혔어요 그래서 지각했어요 그램 그램 무게의 단위 고기 100그램 스토그램 미야사 그러게 인니까 바리 다 상대방의 말에 찬성하거나 동의하는 뜻을 나타낼 때 쓰는 말 그러게 우산을 가지고 갈 걸 그랬어 다 우주 입수 딱 나도 별로 보자 존트 오케이 이시라스 повторяемся 또 그 슬로바 이 프리메리 나 카레이스크만 바깥야 부르치다요 보이 모이집에 부르치다 지소문의 나 카레이스크만 일리 베르보트 나 루스컴 그네 구름 그늘 그다지 그다지 춥지 않다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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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다 그래 밥 먹으러 가자 그래 그래도 나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래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차가 많이 막혔다 그래서 지각했다 차가 막혔어요 그래서 지각했어요 그램 고기 백그램 그러게 그러게 우산을 가지고 갈 걸 그랬어 그렇게